Q2 하시는 겁니까? 어? 아니 질투라니? 저 옆에 있는 여자, 교수님 여자 아닙니까? 하하하하 아, 이 사람 왜 재미있고? 하하하하 하이, 말렉소 아, 유 코리안? 예, 어릴 때 이민해서 활동 무대가 넓은 줄은 알았지만 여기까지 나타날 줄은 몰랐네 그렇게 차려입고 뛰는 건 얼마나 버니? 좀 비싸 200불이면 된다고 했지? 같이 나갈래? 늙은 사람보단 젊은 내가 낫지 않겠어? 아니, 벌써 1000불이나 챙겼는데? 만나고 싶으면 예약해 941 뭐해, 도와줘 빨리! 어떻게 해야 되지? 키도 벗기고 헬트 풀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